얘들아 내가 이번에 머리 머리가 자랐잖아 그래서 머리를 할 거라고 머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머리를 해야 될지 댓글로 일단 적으시고 근데 댓글 적기 전에 구독을 눌러줘 눌러 1큐어 구독 안 누르면 너 죽을 때까지 인생 망하는 거야 여튼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봐 내 대갈통하고 어울리는 머리 그 머리 그 있잖아 머리 형하고 어울리는 내가 무슨 형이야 근데 존나 무슨 형이야 나 달걀 형이야 뭐 이걸 뭐라 하지 사람 것들이 막 욕망에 항아리 거리던데 야 그런 게 재밌어? 사람 놀리니까 재밌어? 갖고 노니까 재밌어? 재밌어 재밌으면 됐어 어? 내가 욕은 안 할게 왜냐? 내 유튜브를 위해서 같다